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베데루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망부를 섬겨오셨던 지영봉 전도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시고 박종희 전도사님께서 7월부터 소망부 사역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청년교회 3공동체 담당으로 박철웅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랑받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또 특별히 우리 소망부 가족들 또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떠나지만 늘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저 뒤를 이을 우리 박종희 전도사님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망부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과 영혼구원의 역사가 날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망부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예삼체풀 청년 3공동체를 담당하게 된 박철홍 목사입니다. 청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아이들이 BBS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퀼린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사급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한 여름밤의 콘서트가 7월 15일 주일 저녁 7시에 본교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잔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베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